평소에 저의 콘셉트는 댄디암을 좀... 데디 아닌가요, 데디? 목걸이 있잖아요. 연예할 때 선물 받은 거지 뭐. 내가 아직도 못 잊었을까 봐. 욕 나오죠? 너무 심각한데? 아주 심하시다. 이때랑 결혼했다. 다양한 역할을 하고 싶은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다니까 안면도 기대칭이고 그래서 눈 한쪽이 확실하게 좀 심하게 많이 올라가고 아, 나옵니다! 나옵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